좀 집중해주세요. 이게 누구꺼죠? 우리 김카수 가수님 시디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. 불의 도끼에 동참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 장씩 좀 오늘 특별하니까 특별한 날에 한 장씩 조금 준비해주시면 반도 많으시니까 여러분 좀 준비해주셔서 우리 또 의미있는 일에 또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. 우리 도와주신 분들 시디 좀 조금 그리고 또 우리 이번에는 또 채천의 가수님 양산의 가수님입니다. 나오셔서 노래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요. 단 한 번만.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 번 보내주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채천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행복하시죠. 궁금해하세요. Speedbnb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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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